자 그럼 이번 동영상에서 도대체 예외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류라는 얘기 또는 에러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친구랑 오류랑 에러랑 말이 좀 비슷하다라고 했더니 그게 언어들과는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뭐 그런 잡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아무튼 오류, 에러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상황들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지만 예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바에서는 또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예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예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획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동작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된다. 이러한 기획 하에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예상한 바대로 애플리케이션은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켜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키보드로 지나갔다거나 아이들이 와가지고 키를 이 손바닥으로 키보드를 꽝꽝꽝 때려가지고 정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액티비티가 발생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멈추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이 자바에서는 예외, 영어로는 ex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exception이라고 써있죠. 바로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그 예외 상황을 처리하고 그 예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그걸 돕기 위해서 이 언어가 고안해서 제공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역시 예외라고 합니다. 또는 예외 처리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예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또 이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예제는 우리 계산기 예제입니다. 계산기 예제 뭐 숱하게 봤으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이 계산기 예제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sum과 average라는 메소드를 제외했어요. 대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divide라고 하는 나누기와 관련된 메소드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예, 나누기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alculator 클래스를 제가 인스턴스화 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c1이라는 인스턴스에 setOperance를 하는데 첫 번째 인자는 10, 두 번째 인자는 0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divide, 나누기를 한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0을 0으로 나눈 겁니다. 10을 0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근데 10을 0으로 나누는 것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것을 에러로 처리하거나 또는 뭐 nan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이 데이터를 반환하는 걸 통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setOperance의 left는 10, right는 0이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에서 들어간 값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전역변수의 값이 각각 10과 0이 되고요. divide를 실행을 하게 되면 예,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10을 0으로 나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divide라는 저 메소드를 구현할 때는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잡아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 이 어떠한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에러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이 동작 방법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를 리턴하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음... 자, 우선 여기 계산 결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일단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계산 결과는 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콘솔에 출력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기에 있는 바로 이 계산 결과는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데 라이트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바가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발생한 에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바로 자바가 발생시킨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누기 할 때 0, 숫자 0으로 나누기를 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고 뜹니다. 자, 아리스메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산술 산수, 수학 뭐 이런 뜻이죠. 이 수학적인 익셉션 예외가 발생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를 여러분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메소드 안에 메소드가 있고 메소드 안에 메소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관계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선 언제 에러가 발생을 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c1divide 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에러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가장 바깥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밑에 있어서 보시면 calculator.demo 클래스의 메인이라는 메소드 안에 있는 자 17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아, 요거 18인데요. 요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18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 이 divide라는 메소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 메소드 안에서 어디에서 또 에러가 발생을 한 거냐면 divide 안에서는 바로 요기에 있는 10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요기 찍혀있는 calculator 클래스의 divide 메소드의 열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가장 위쪽에 있는 at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오류에 진원지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그 오류를 호출한 가장 사용자 쪽에 인접해 있는 예 그러한 호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류 메시지가 어떤 뜻인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있는 오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계산 결과는까지 출력됐고 그 다음에 exception이 출력이 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 여기까지는 호출이 됐고 요기부터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행이 중지되고 그리고 자바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이 뒤에 따라오는 부분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존의 코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코드였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은 이게 무엇인지는 일단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자, try try는 뭐 시도한다는 뜻이죠. 여기 있는 로직을 실행해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try 그리고 catch는 뭘 잡는다는 뜻이죠. exception e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system out print ln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e 여기서 e는 바로 여기 있는 이 e입니다. e.getMessage .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실행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by0라고 뜹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자, 이 부분에다가 음 이렇게 배치해놓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콘솔의 결과가 계산 결과는 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try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by0라고 뜨는 이 부분은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려다가 제가 지금 네모 박싱 처리하는 이 부분에서 어 아이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행이 중단이 되는데 이전에 살펴봤던 것은 에러가 쭉 떴는데 지금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바로 이 catch 안에 있는 중괄호 안의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그 결과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slash by0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호출되면서 by0라는 스트링을 리턴한 것이죠. 자, 이제 try와 catch라고 하는 저 생소한 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try라고 하는 것과 이 catch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코드들이 뭔가 예외를 발생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코드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 나누기가 들어오고 나누기는 분모가 0인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용자가 분모로 0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측되는 부분을 try라고 하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catch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위치시키게 되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try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그 순간 이 try 안에서의 실행은 중지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catch 키워드가 이끄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catch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때요? 마치 메소드와 비슷하지 않나요? 생긴 게? 일종의 메소드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건 뭐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try 안에서 만약에 어떤 에러가 발생됐다. 그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동으로 catch라고 하는 catch라고 하는 이 구문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문의 매개변수로 에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에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이 매개변수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 객체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getMessage라고 하는 메소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전달하는 이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2라고 하는 저 변수에 여러분이 getMessage 메소드를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리턴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선 try 예, try는 자, try는 예외의 발생이 예상되는 로직을 위치시킵니다. 예, try로 감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tch는 자, catch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뒷수습하는 로직이 catch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catch는 java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호출되게 되는데 java 버추얼 머신은 마치 메소드를 호출하듯이 저 catch를 호출하고 그 catch에 그 error 상황 이 try에서 발생한 error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예, 어 객체를 catch에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atch 안에서는 java 가 전달한 그 문제 상황을 exception을 담고 있는 exception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객체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뒷수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핵심은 예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외를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로써 try catch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try catch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뒷수습을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뒷수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